오늘 혀고 편이고요, 뺨 한 번 해주세요. 뺨! 준현이 형 낚시하러 왔는데 몰래카메라 하러 왔어요. 혀고랑 촬영을 하긴 한데 20mm나 20mm밖에 없어. 3.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2. 3. 3. 4. 4. 5. 5. 5. 5. 5. 5. 5. 6. 5.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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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악하는 친구 같애 뭐 음악하는 친구 같애 인디 같은 거 그런 스타일 여기는 어떤, 어쩌랄지 어떤, 어쩌랄지 피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오늘 저희 감독님도 엄청 많이 왔어요 감독님 많이 왔어요 머리가 조금 뺨, 금붕어 같아 금붕어, 그 싸움하는 금붕어 알지 둘이서 그렇게 다 둘이서 싸우는 금붕어 내가 보여줄게 찾아라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디자인 근데 왜 동시에 아니 저 뭐야, 혁원을 왜 묶여줬어요? 아니 저 뭐야, 혁원을 왜 묶여줬어요? 왜 묶여줬어요? 응 혁원을 왜 수행하고 혁원을 왜 묶여줬어요 야, 그런 걸 survivor 다 работ하다면서 그러다가 사이즈가 뭐고 뭐 이런 거다? 아니잖아. 비춰야 돼. 어. 또 앞에 여기 좀 봐줘. 오늘은 털이 크네? 요거는 조금 쪼금 쪼금. 이거 좀 엄청 유명한데. 내가 이걸로 이걸로 좀. 안 돼. 이거 미역이 존나 씹고 안 먹었잖아. 그냥 안 벌려. 오늘 그래갖고. 이거 대부 보셨어요? 아니. 나한테 죽지도 않았어. 이걸 왜 보라고. 나 한 번 이거 다 찢어버리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려버리겠다. 워스워맨의 대원이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름이 혁오? 혁오의 오혁입니다. 아 얘가 혁오구나. 오늘 많이 가르쳐줘요. 오늘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무슨 스타일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어 여기도 혁오 밴드야? 혁오 밴드에서? 아 이럴 때가 혁오 밴드에서 씹었는데? 네. 왜 이럴 때가 이럴지. 사실 제가 매니저입니다. 아 진짜로? 제거지 아니지? 저는 매니저입니다. 여기가 드럼이구나. 여기가 그 멤버지? 여기야 리더. 제이언사 코코아리. 아 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내가 왜 혁오 밴드 들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자. 속으로. 내가 혁오 밴드 사랑해. 나 집에 가면 있어. 플랭카드 있어. 내가 혁오 밴드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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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은 소심해. 할 때 뱀 해줘야 돼. 형. 내가 진짜 씹 좀. 난 거의 할 수 있어. 대단해. 대단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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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